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이쿠 여러분 오늘은 서회선일 7시 일요일부터 지켜보던 염소가 지금 첫째를 막 나왔어요 조그만하다 조그만해? 여자야 남자야? 아 그래도 나 없네 둘째 있는거 아닙니까? 둘째 둘째 있는거 아니에요? 뭐? 끝났어? 둘째 없어? 더 닦아줘 됐어 너무 닦아줘 아 갈려고 하는거 같은데 여자라고 남자라고 여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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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뭘 안봐 뭘 안봐 아 새끼 이따가 봐 아니 염소 박사 이번엔 자신이 없나보지? 여자야 염소 박사 이번에도 맞췄습니다 엄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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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옵니다 나쁜 엄마 아빠 밭들 가져와? 기다려봐 기다려봐 둘째가 있어서 저러는지 아니면 나쁜 엄마인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엄마 봐봐 낫지 봐봐 낫지 어때 이 준 박사님의 예상이 어떻습니까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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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 나왔어요 애기 나왔어요 죽어요? 아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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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수를 많이 막 나쁜 엄마가 아니었어요 뭐해? 아빠 내가 해? 응 내가 할까? 응 양수를 먹었을 수 있으니까 털어줘야되요 많이 먹었어? 응 아빠 잘 털어 응 나쁜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아빠 조심해 내가 할까? 염소 박사를 못 믿는 염소 준 박사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기 응 알았어 아빠 그 아이는 무엇입니까? 성별이? 지제배 우왕 공주님 쌍둥이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아기는 다리 새끼다 어 노란색이니까 이쁜 이름을 생각해야겠군 엄마 안 닮았네 색깔이 엄청 진하네 다리가 좀 진하게 나는거 그래놀라도 그렇고 여러분 그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놀라도 아니 저게 대체 뭐야 저게 뭔지 알려주세요 방금 한거 이거 이거 하품이 아니래 그건 뭐야 좋아서 그런거? 아빠는 왜 다 알면서 나한테 안 알려줘 애기 왜 또 간다 그니까 이거 그럼 자축 세리머니야? 그냥 냄새가 끓여 아니 왜 나 안 알려줘 아빠는 모든걸 다 알면서 나 막 창피당하게 해 유튜브에서 그런거 같아 대부분 진증도 좋고 응 그러면은 새끼 낳아서 기쁜가봐 아니 진짜 아빠는 제 유튜브를 안보니까 저한테 뭘 안 가르쳐줘요 사장님 쌍둥이 등냐 어떠십니까 오래간만에 예? 야가 기록댔습니다 뭐라구요? 야가 기록이야 쌍둥이는? 아빠 그럼 아빠도 이거 해 우리 공주님들에겐 무슨 이름이 좋을까 정말 스페셜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정말 스페셜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먹는거 말고 지금까진 다 네? 30개는 안 떼어 아까는 핥았잖아 엄마 이상하다 아빠 뭐 해줘? 다 끌까 내가? 옛날에 냄새 나는 냄새가 있어 뭐 해줘? 아 괜찮구만 턱손 턱손 염소 박사님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? 이렇게 놔줘야지 묶어요? 아니 놔줘요 뭘 놔줘요? 묶지말라고요 아 왜요? 담배꽃을 전혀 염소 박사님 핥아야 말이지요 아빠 또 있는거 아니냐고 놀러웠어 나 이 아줌마 이상해 봐봐 오마이갓이다 오마이갓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일입니까? 출산을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또 앉았습니다 해나올 거 있네 끝인가? 끝인가? 이거는 나올 거 같아 아 귀여워 컸다 다리 확실하네 우리 다리한테 이따가 등려 사실을 가르쳐줘야지 헉 나온다 나와 아빠 꼬리를 들었습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불리시나요? 또 나와? 예 아 태구나 태 새끼라매 아 새끼야? 새끼야 새끼 어 새끼야 진짜 약 푼수라 푼수라니 이 사람아 새끼는 공장이네 좋아한다 좋아해 표정은 저런데 좋아한다 이러다가 야 지씨 티가 끊어줘 안에서 그러면 양손은 다 먹어 그거 빨리 꺼내줘야잖아 빨리 꺼내줘야잖아 아 새끼야 꼬메 자기가 낳고 싶나봐 자기가 낳고 싶나봐 근데 빠싱하고 만나기가 새끼야 빠싱하려고 젖도 없구만 이러다가 끼워야되는거 아닌가 몰라 아빠 땡겨줘야돼? 지금 다리 갈리는게 안 돼? 그니까 땡겨줄까? 다리 갈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돼? 귀어야지 아빠 내가 장갑 갖고일동안 기다려줄 수 있어? 아니요 장갑을 안 끼겠다고? 아니요 조심해 엄마야 뭐해 진짜 말라잉 대단하다 아빠 내 밧줄이랑 갖고올까? 응 잡을 수 있겠어? 아뇨 살짝 안 넘어가게 돼 어머니 우와 진기명기야? 제가 잡고있어요? 잡고있어 잡아야지 어떡해요 막 엄버름치는데 특종을 놓칠 수 없어 특종을 놓칠 수 없다고 다리가 갈리면 오메가! 여러분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? 저입니까? 여러분입니까? 응? 봤지? 찬랑했나? 야는 머쉬미 같아다 그러지? 우와 아빠 진짜 쩐다 염소 박사 고박사 그렇다면 어떻게 세마리 하나 써 좋아한다 좋아한다 엄청 좋아한다 큰일매기야 큰일매기야 양수 많이 먹어 미안해 아빠 아무것도 못 도와줘서 이래봐도 들었을 때 맞아 원래 입을 닦으라고 했잖아 아빠가 입으로도 먹었다 안녕 까꿍 아빠 한마리 더 있는건 아니겠지? 아뇨 아뇨 말랑이 진짜 말랑이네 말랑아 너 진짜 대단하다 이게 무슨일이람? 야 너도 먹고싶어? 응 많이 먹는냐 그니까 엄청 많이 먹네 복둥이가 많이 먹는다 걔 복둥이 아닌데 아빠 걔 둘째인데? 봉산데 둘째는 봉산데 밤늠인데도 이렇게 크나? 맞잖아 봉산데 그래서 아빠가 크니까 이제 셋째 없다고 했잖아 응 그 순놈이 이게 막둥이가 순놈도 큰 놈데? 순놈이 약간 밑에가 까맣다 그치? 입 있는 데가 응 막둥이가 아빠 많이 닮은거 같지 않아? 야 동물 야 동물 지금 야를 한번 안 줬지 지금 첫째 처음에 줬잖아 야가 많이 먹었다 복둥이 복둥이 처음에 먹었잖아 좀 덜 먹었어 그니까 복둥이가 안 먹은거 아니야? 좀 덜 야를 미기고 둘째 미기면 돼 첫째를 미겨야지 둘째가 많이 먹었잖아 첫째 미기고 둘째도 한번 미겨야지 둘째 또 줘? 응 덜 먹었어 얘가 둘째라니까 연태 실컷 먹은 애가 둘째가 안 되면 돼? 맞다 난 진짜 못 살겠다 아빠 때문에 아빠가 실컷 방금까지 헛다 많이 먹었다 한 애가 봄비 둘째라고 얘가 셋째고 지금 복둥이 아까 내가 깔린다 아빠가 지금 말하는 애잖아 첫째 모닝이 큰일 났다 어떻게 키울래 이게 막둥이구나 부려 이렇게나 큰 놈이 그래 내가 아빠 닮았다고 하네 다리 닮지 않았어? 아니 근데 봄비는 자꾸 저렇게 다리를 저렇게 하네 오줌 싼다 척자 어 안돼! 오줌 먹지마 토요를 먹으면 오줌통을 빨리 써 오 먹자마자 싸네 토요가 대설작용으로 가사야겠다 배뇌작용 배뇨 인효작용 인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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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줌통 너 먹었다가 그만 앉아있잖아 얘 아빠 봄비 여기 다리 좀 어떻게 해줘 저렇게 다리 하면 나중에 벌어지니까 벌어져 계속 계속 안쪽으로 모아줘야돼요 그러나 묶어주면 양쪽 안 벌어지게 다 배불러 다 배불러 다 배불러 인제? 응 다 배불러 예쁜 새썽둥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많은 축하 바랍니다 축하축하축하축하축 다 배불러 다 배불러 다 배불러 다 배불러 그 lactobuous 다 배불러 다 배불러 또 gen이 이 다 배불러 아멘